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디의 비엠입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바로 지우 있습니다 지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히 해 가까이는 오지마 왜그래 오빠 비하이 선배님 비하이 선배님 찍지 말고 나도 이 카메라 갖고 싶은데 하나만 사줄래? 이 카메라? 밥 먹을 때 밥만 먹으라고 제이사 파운드 건 여기 되게 많다 놀 수 있는 것들 우와 굉장히 신기한 거 있다 이거 먹었다 덤빙 기다릴게 기다려줄게 그거면 됐어 주문해 또 놀 수 있는 여땐이 되게 많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나는 참아야 하는 이라 왜냐면요 무대의상 때문에 네 언니 저는 왜 자꾸 무대의상을 배 나오는 걸로 해주시는 건가요? 꾸미는 배가 이쁘니까 아 죄송한데 혹시 가려주시면 안 되나요? 저도 맛있는 걸 좀 먹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힘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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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달에 나 집에 들어갔어 집이고 있던나 되게 그 짐볼 아담한 건데 되게 커 보인다 오빠가 누우니까 여덟이야? 아 됐다 바람을 타고 불을 불어 왜 갑자기 안하냐 총 게임 에이이이우 에이이이이우 그로우스 PD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집 해당 뭐든 게 다 달고 매야